여정연의 정책연구 사망권 로우메이커.org 국민의힘 당권후보 7월 3일 주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약 83만명인데요. 오는 7월 23일 선거가 마무리됩니다. 당초 오대한, 즉 어차피 대표는 9위학번 한동훈 후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8위학번 워리용 선배님의 사천의욕, 좌파의욕, 그리고 댓글 의혹 공세의 판세는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상 영어선경을 열심히 읽으시든 5당8 황후여 비대위원장님의 선거관리는 비교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3일 주 주요 당권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배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배는 나경원 선배님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를 부탁하였다고 7월 17일 공세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날 한동훈 후배는 자신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원안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후배는 원희웅 선배님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한때 몰아내고자 했다고 공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희웅 선배님의 한동훈 후배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한동훈 후배가 7월 18일 공개 사각을 진행한 후에는 상생 추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선배님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선배님은 한동훈 후배의 공격에 공소취소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고 일단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한교환 전 대표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나경원 선배님은 한동훈 후배가 동지를 피의자로 몬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자폭 전당대회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선배님의 상대적인 검색량은 한동훈 후배나 원희룡 선배님의 상대적인 검색량의 감소로 인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7월 18일 한동훈 후배의 공개 사각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희룡 선배님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선배님은 한동훈 후배에 대하여 좌파 의혹, 사천 의혹, 그리고 댓글 의혹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세는 원희룡 선배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9일 원한 갈등은 지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선배님은 한동훈 후배에 입은 헬마우스라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0일 원희룡 캠프는 당직자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희룡 선배님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상현 후보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에서 존재감이 적었지만 한동훈 후배에 대한 공격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7월 17일 여론조선팀은 민주당의 특검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정책적인 공약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한동훈 후배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상현 후보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에서 모바일 투표는 현재 종룡되었고 여의도 연구소의 ARS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당대에서 한동훈 후배의 초반 과반 투표는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선후배님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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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